한 송이 꽃이 밟고 당신이 생각나는 두 송이 꽃을 봐도 다 같이 계십니다 아버지들이 말 쳐주신 소중한 여운 길에 백절이 지나고 청년이 지나고 지지 않는 꽃을 남아주세요 청년화를 비워주세요 한 송이 꽃이 밟고 당신이 생각나는 두 송이 꽃이 밟고 당신이 생각나는 꽃이 밟고 당신이 생각나는 이 꽃이 밟고 당신이 생각나는 이 꽃이 밟고 당신이 생각나는 이 꽃이 밟고 당신이 생각나는 하늘을 위해 저거 주신 고중한 여운 길에 백절이 지나고 청년이 지나고 지지 않는 꽃을 남아주세요 전부 번호로 비워주세요 다 같이 다 같이 아들이 맺혀주신 소중한 여운이 백절이 지나고 청년이 지났던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아주세요 청년을 아름다운 비워주세요 안녕 앵커 앵커는 이따가 해드릴게요 쌍장구부터 치고 쌍장구 치고 오늘 나도 들어가서 쉬고 싶네 아우 힘들어요 보통 남자 본바님들은 버틴다 이말이요 비록 나이가 좀 많이 드셨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분들은 체력이 비싸요 근데 나는 간 아픈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좀 딸리네 진짜 예전에 맨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숨이 막 여기까지 찼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욕먹으거든요 야 그거 치고 숨이 차냐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막 숨이 차지는 않더라구요 이게 숲살이 됐다 이 말이요 적응이 됐어요 이제 딱 나는 딱 그지라 이 말입니다 있잖아요 정석인 그지 좀 승조 쉴려고 그랬습니다 쌍장구 한번 올라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공간이에요 박수하면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힘내서 할게요 힘내서 할게요 힘내서 할게요 누가 박수 안쳐요 다 쳐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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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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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